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 간호법 의결 직후에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총파업이 없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총파업이 일어나면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어제 통과된 간호법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현행 의료법의 점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은 빈수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0년간 유지해온 의료법 이런 체계를 흔들었기 때문에 법 체계에 대해서는 혼란이 예상이 되고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아주 극심하게 표출이 돼 있는데 이것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이 통과돼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요. 저희들 이렇게 현재 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여러 직역이 협업과 조화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데 이런 직역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형평의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부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통과된 법만으로 단독 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조항이 1조의 지역사유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원래 당초에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단독 개원의 의도가 있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됐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도될 거라고 하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한 번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후 개정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와 돌봄은 특정 지역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직역들이 탄탄하게 협력과 조화를 해야만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들에서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순방도 포기하고 대통령 간호사들 만나서 설득 작업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사실 간호사분들이 지금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간호법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간호지원 종합 대책도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사실은 간호협회와 또 간호 전문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크게 인력 양성,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현행의 법체계 하에서도 이러한 간호 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호법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간호법 말고 이번에 의료법 개정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에서 특히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의사면허 박탈법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의 의사면허를 제약하는 그런 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 제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상의 비례 원칙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추진된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좀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저변에 있지 않느냐. 좀 세련된 법치주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서 이렇게 좀 법이 제정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환자가 자신의 몸을 맡기고 안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윤리와.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그래서 정부 여당이 사실은 또 중간에 중재안도 한 번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나 성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 형일 때에 제약을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모든 범죄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간호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 양측을 설득하는 역할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중재안은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중재안이라는 것은 성립을 안 하지만요. 그리고 또 거부권을 꼭 행사한다 이것은 현재 결정된 방침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의료와 돌봄은 결국은 융화와 조화가 필요하고요. 다만 현재 우리가 의료법 이론주의를 한 70년간 해오고 있는데 이론주의가 변화된 시대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와 그다음에 이번에 간호법 사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법은 방망이를 두들긴다고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할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이 있어야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성이 있으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법책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보건복지부 역할 앞으로 잘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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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